1. 1. 1. 스파이치 진짜 기가 막히게 누가 저려놨네. 진짜 힘들게 죽었네. 1. 10초 남았습니다. 1. 1. 2. 3. 2. 3.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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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야 한 수업 올리기가 힘든거 아니야 여기가 더 올리기 힘든거 아니야 아니 한 수업이 훨씬 어렵죠 근데 한 수업이 애들이 잘해서 어려운게 아니라 못해서 어려운거 아니야? 야 왜 죽어주는거야 아니 A라며 오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수바이처럼 어 앞에서 진짜 이형 핵수래 형 핵수래 형 핵수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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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나 믿어주고 사이퍼 A관라 A관라 A2 B고 사이퍼 A사이드 올고 A사이드 올고 A사이드 올고 A사이드 오면 유헤브 얼티밋 러스트 라운드 고! 시티 시티 시티! 고! 얼티밋 안할 막대! 씨발 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안 그래도 죽같이 그래서 개빡쳐 아 또 지겠다 이거 씨발 져야지 형들 그지? 아니 다른 팀이면 안정감 있게 그냥 기분 좋게 바라볼텐데 씨발 우리팀이라서 4명 잡았는데도 불안불안하네 야 일라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일라를 이겨야지만 예 볼라 무조건 이겨야 돼 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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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도 그냥 뷰러시만 뛰잖아 이거 어비스가 좋은게 삐뚤기는 진짜 쉬워가지고 나이스 아 이제 이번나만 이기면 진짜 유리해지긴 해 진짜 유리해지긴 해 아 뭐하나? 아 다행이다 야 텀비 텀비 아 씨발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톰 파이 톰 파이 다행히 시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я 텀비 뷰러시 허허허허헣 허리 허리 못발네 진짜 지가백사이트라서 뒤져 놓고 내 탓을 하고 있어 시 chemistry 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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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나이스 어тор어 굴려자 뷔인과는 다 없는데 아, 왔어, 왔어. 아, 나 진짜 요로랑 어메인 ㅈ같다, 진짜. 아, 진짜 대협밖에 못한다. 얘 티어 어디냐, 진짜로? 와, 이런 애가 쳐. 진짜 미치겠다, 왜 자꾸 반응건지. 왜 박치 상당히 이코네? 이해가 안가네. 나 진짜로, 우리가 이코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군이 한 명이 넘어갑니다. 잘했어, 잘했어. 나라 잡았어요. 아, 씨. 마켓, 마켓, 마켓. 마켓, 마켓. 마켓, 마켓. 마켓, 왜요? 비하인드. 뭐? 뭐? 아니, 왜? 아니, 진짜 뭐, 뭐? 아니, 왜, 뭐, 왜?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씨. 아, 근데 진짜 매팅 개주작이네,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진짜. 매팅 우리팀에만. 아니, 저게, 나 항상 1, 1등인데. 아니, 진짜 운영자고. 나 계정 삭제? 뭐라는 거 아닌가? 내 팬 아니야, 지발? 락으로는 거 같은데, 내 계정에? 어떻게? 아, 씨X 다 маг켓lean다. 아, 근데 진짜졋나 억울한게 뭐냐면은, 우리는,게임을 잘하는 한국인이 2명인데, 쟤는 4명이 한국인 솔직히. 야 클로버 딸피야 야 클로버 딸피야 야 내 씨발 야 이 형이 내볼때 이거 수비떼가 금방 따야되네 어 이거 수비떼 진짜 잘근잠근 밟아놔야돼 공격돼 얘네 보나마나 씨발 아무것도 안할게 뻔해 그나마 수비로서 얘네가 받아먹기라도 하는건데 아 뭐야 이 개씨발 억가셨어 어머 아 씨발 아 한번만 해줘야 너네 피해를 진짜 우리 이만큼 했는데 아 플루테라 팔뚝 아 병신새끼 뭐에요 뭐에요 자꾸 기대를 어어 무슨 공고로 비를 띄어 형이 내 삼일큐 같은데 느낌이 너만 낼통게 아니었구나 어 병들은 다 똑같은데 그렇네 이 새끼 뭐 파워레인저야 시발렌들 이거 아 뒤에 이 시발렌들아 나 진짜 존나만 하네 야 이 씨 아 어 개뽀옥샷 아 야 칼 등거 봤냐 칼 등거 봤냐? 마지막 칼 듣다가 바로 뒤진거 아냐 아 근데 일본은 진짜 게임을 못하나나라다 이게 얘는 롤도 못하고 오버워치도 못하고 페이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게임은 그냥 진짜 버릇게임 아휴 웃음밖에 안나오 나 안잘 아 스파이크가 중앙에 걸어졌으니 제거 완료 시도는 좋았어 진단 으응 스파이크가 중앙에 걸어졌으니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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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미니어초 아니야 이거? 스파이크 ㅇㅇ 3마리 아 겁나 아깝다 진짜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유 씨 이발 아유 씨 아필 핸드 안 깔고 아유 씨 떨어지고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왜 연막을 깐 거야 로브는? 안 깔았으면 저거 티락 나왔잖아 와 나이스 아 그니까 우리 클로브가 딱 어떤 새끼냐면은 보통 게이머들은 어떻게 해야 게임을 잘하냐 이 고민을 하잖아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게임을 못하냐 이렇게 연구한 거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못할 수가 없거든 오히려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더 못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더 못할 수 있는 거 사이퍼 트랩 와유 낙트랩 아유 아 씨발 형 A돌 피아나 나이스 스파이침 진짜 기가 막히게 ㅈ같이 버려놨네 진짜 이게 힘들게 죽었네 30초 남았습니다 피아차 났으면 피아차 났으면 한 명 남아 재미있었어? 충전을 필요해 이제 애차례야 아 왜 시간이야 아 됐다 어 터야 돼 터야 돼 터야 돼 괴붓 스프리 쫌 여기 소 진 소리 아 아 와 냄새 여기 씨발 생리 아 진짜 빡센다 씨발 와.. 얘 존나 박세파 진짜